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370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평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것을 매도한 후에 인천 송도 SK뷰 35평 아파트를 피를 주고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부평에서 인천 송도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피를 주고 매수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전망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옮겨가도 괜찮을까요? 얼마에 가신다고 했죠? 4억 7500만 원이고요. 피를 주고 가신다고 하시네요. 4억 7500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겠죠. 그렇죠. 이름이 지금 송도 SK뷰죠? SK뷰. 이름에서 딱 나와 있어요. 뷰야. 뭐냐면 송도는 서해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인천제교, 뷰,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지금 4억 7500에 지금 이 지역의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5억 정도가 나와요. 이 평수 때가. 5억에서 5억 2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야권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평수에 대해서 4억 7천에 매입을 한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는 40층이 넘습니다. 40층이. 그러니까 워낙 이 서해바다를 조망권 자체가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층수별로 가격 자기가 천차만별이다. 단, 제가 지금 이 금액대의 중간층, 중층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잡는 게 맞다. 단, 저층. 조망권에 대한 확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자체는 매입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